야, 나 이렇게 사는 거 어때? 나 너무 행복해. 황강이의 사람이 좋다네. 아까는 황강이가 만난 사람, 지금은 황강이의 사람이 좋다. 인생이랑 그런 것 같다. 나도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이런 인생 생각해보지 못했거든. 형, 저 쳐다보지 마요, 그대로. 저쪽으로. 나도 끝난 거야? 내리고 간다고 하셨어요. 지금 반응이 저래도 돼. 아니야, 루나가 해봤자 얼마나 했겠냐. 자, 이제. 오늘 어떤 분 모신 거죠? 이제는 만나고 싶답니다. 이제는 만나고 싶다. 황강이 씨의 잃어버린 동생이. 진짜? 네, 맞습니다. 황강이 씨의 동생이 지금.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잃어버린 동생이 20년 만에. 이거 스튜디오에 와주셨습니다. 갑자기?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. 큰 목소리를 불러주세요. 루니야. 왔을까요? 조금 더 크게. 루니야. 한 번 더. 루니 왔니? 왔을까요? 루니야. 루니 씨. 루니야. 2초! 2초! 루니야. 루니야. 야! 야, 미쳤어. 루니야. 루니야. 야, 미쳤어. 루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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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야. 야! 루니야. 무서워. 루니야. 어휴, 야, 루니야. 이러면 안 돼. 제발. 루니야. 루니야, 코가 났겠다, 야. 코가 났겠다. 루니야. 이것이야말로 실리콘 벨리네요. 루나야. 어떻게 된 거야. 어디 있어. 루나야. 미안해. 오빠가 일어났다. 미안해. 루나야. 루나야, SM 보고 있는 거니 어떡하니. 루나야, 오빠가 미안하다. 오빠가 미안해. 내가 일어났다. 내가 일어났다. 루나야. 루나야, 루나야. 고마워요. 수관아, 고마워요. 손 놓지 말자. 대박이다, 진짜. 진짜 감동 받은 게 진짜 걸그룹이고 여배우잖아요, 뮤지컬 배우. 근데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. 루나야, 진짜 대단했어. 여기에는 손은 대지 말아달라. 그런데 루나 씨가 1위네. 나는 이거 꼭 써야겠어. 그거 한다고? 하지 마, 그건. 월그룹의 여배우인데. 최신스러워, 이번 연도 에스웨어 할로윈. 맞아, 할로윈 항상 잘했어. 할로윈가 어떻게 해.